그 야채빵 안에 야채 들어가 있어 맛없어? 난 호떡보단 별로 천천이다 나는 호떡 있어 아 팔이 있어 지금 봐봐 뜨거운 거 먹으면 맛있어 뜨거운 거 너 아이패드에서 응 응 네가 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왔은게 응 난 놀래 안 놀래다고 하고 놀래 어디 갔어? 젤라핀 내창에 두번찬 한골목에 응 갔다와보니까 없으니까 이 사람 어디가신구나 그렇게 이렇게 이거 팥드레이더 이거 맛없어? 왜 또 먹어 왜 같이 먹으라고 갖고 온거지 음 흑밤가 오랜만을 먹었어 음 음 음 지금 먹어 내가 치울게 시원 음 맛있다 꽃빵이 배가 뜨뜨리나 맛있어 맛있어 아니 하나 더 먹어 꽃빵 먹자